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머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갈 거예요 배낭매 보았어요 서울여행원 저는 이 연세기를 예약하셨다가 네 혹시 속도뿌려서 오신다고 들으신데요 제가 고민되는 게 이제 탈색을 그만하고 싶어서 연세기랑 근데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냥 숙박을 하기에는 그래서 뭔가 이걸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대로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거 퍼져서 조금 약간 온몰의 느낌으로 네 제가 세워놓은 게 이 뿌리가 까만색이니까 검은색으로 뭔가 여기를 이렇게 브릿지처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이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는 색상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얼굴도 더 까미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더 풀 거 아니에요? 깔끔한 게 제일 좋으시면 블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색히 가는 것도 괜찮고 몇 번 불렀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한 지 한 오칠 정도 돼가지고 진짜 계속해가지고 이게 다 끊어져가지고 근데 여기 짜서가지고 응 그만하려고 그러면 통통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머리 까먹으셨어요? 아니요 어제 까먹으셨죠? 아니요 어제 까먹으셨죠? 아 진짜요?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머리 진짜 건조하신 거거든 머리 너무 까먹으셨고 너무 까먹은 게 정도는 아니고 약간 색상을 넣긴 했거든요 너무 까먹은 게 정도는 아니고 보면 이렇게 색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톤다운이다 보니까 엄청 밝아지진 않으시거든요? 엄청 밝아지진 않으시거든요? 워낙 그 전에 색상이 조금 밝으셔가지고 한 번에 톤다운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아 어떻게 될까 걱정도 보고 오늘 내로 괜찮을 수도 있어 완전 까먹은 색이야 완전 깔끔해졌어요 네 느낌 어때요? 어색하시죠? 새로워요 다시 태어나는 거 같지 않아요? 맞죠 맞죠 차분한 나로 아니 이게 또 엄청 매매만이시니까 네 핑크 머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 많이 찍어주셨죠? 네 원없이 하긴 했는데 그쵸 근데 뭔가 아쉽죠 네 네 귀찮은 거 같아요 색깔? 네 이게 머리 말리면 조금 더 밝아지긴 하거든요 끝머리 정리정단을 샀는데 기전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 말까요? 네네네 그래서 좀 기르실 거예요 혹시? 네 어디까지 기르실 애들이세요? 발까지 진짜로요? 아니 진짜 좀 얘기해가지고 정리는 건 없는데 그냥 치렁치렁 긴 머리 좋아해서 아니 근데 태생분인데 그 정도는 끊어진 거 빼고는 괜찮은데요? 아 근데 진짜 깔끔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쵸 머리로 전환이 또 대가 나와 아 너무 길다 되게 엄청 길어요 허리 먹으셨어야지 아 진짜요? 근데 어두운 거 안 어울리지 않는데요? 아 어 아까 색상면 탈박해봤거든요? 네 그레이 탈박 붉은기는 일부러 안 나왔어요 붉은 걸 넣으면 빨개지 싶어서 아 그냥 약간 매트한 거랑 액시한 거랑 섞었거든요? 빠질때도 붉게 빠지고 뭐랗게 빠지는 게 그렇게 빠지시긴 않으신 거예요 아 적응이 필요하신 거 아니죠? 머리도 궁금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아 진짜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꼼짝 깜짝지 않게 해가지고 어 근데 왜 머릿결이 좋아진 거지? 결이 아무래도 깨끗해 보이니까 응 아 거의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쵸? 저 2014년에 흑발하고 진짜 한 번 안 했어 그래서 진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못 폈거든요 근데 했는데 너무 이상했어가지고 아 신기하다 어떤가요? 이거요? 이거요? 배워야지 집에 이런 롤 같은 걸로 좀 해주시면은 좋긴 하신데 집에서 하기엔 사실상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탈색으로 해서 머리가 상해서 더 잘 되긴 하시는데 머리 이렇게 쏙 지어가지고 여기 더 조심하나요? 네 롤을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여기 석 바람으로 놓으시면 참치 있다가 끓는 느낌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달아주시고 참치 있다가 위에다가 달아주시고 참치 있다가 참치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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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고함이 잘 나긴 않아요 네 앙몬이 영어와 같은 영어에는 한단만 이렇게 딱 빼주시고 롤을 여기다가 앙몬이 앙몬이 다 기다렸다가 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앙몬이 생강 너무 예쁘다. 본인은 조금 다 찍으셔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괜찮은데? 길이만 조금 더 길어서. 너무 깔끔하다. 너무 예뻐. 그쵸? 너무 예뻐. 반지도 선물해주셨어요. 머리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진짜 걱정을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2014년에 스파를 진짜 난생 처음 했는데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2월만에 바로 미국에서 혼자 염색약 사서 염색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는데 안 어울리니까. 그때는 단발이었고 긴 머리에는 처음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어우 마스크 낀 게 낫다. 나 왜 이래?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만 한 거예요. 안 어울릴까 봐.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까맣게 하니까 더 얼굴 하얘 보이고 탈색 염색하면서 머리가 항상 얼룩덜룩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부시시하고 근데 이렇게 확 톤 다운하니까 균일된 톤이라 너무 깔끔해 보여서 일단 마음이 안 정리돼. 이렇게 머리도 하고 일산으로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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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양시구나. 일산이네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향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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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아. 어둡게 했네. 어. 그러네. 잘했네. 되게 차분합니다. 차분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또 뭐야? 어. 와. 진짜 수도권은 다르다. 아. 아. 와. 무슨 병원 건물이 이렇게 좋아? 이건 동네가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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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원이라고. 서울 애들이 무시하는. 출근하는데 가망도 없으세요? 어헣헣헣헣헣헣하하. 오. 아. 역시 막 깔끔하니까? 일산으로 다니지. 그니까. 나 처음. 나 아니다. 숲사 때. 나 그 일했잖아. 그러니. 일단 MBC 뭐 이런 데. 여기여기. 어. MBC 사려 하고. 진짜 처음 왔어요. 거너츠 가게 유명하다고 봐. 도넛지? 어. 그니까. 우와. 도시다 도시. 나 일산 여행 온 사람 내일은 호수공원 좋아요 따뜻해 따뜻해 안 따뜻할 것 같아 여기 경기 북부야 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오 무서워 안 물러?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안 만지고 있으면 돼 진짜? 물지는 않아? 물어 물어? 그럼 어떡해? 만지면 안 돼 제발 불지 말아주세요 제발 무서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반가운가 봐 꼬이 흔들고 있는데? 오 너무 작다 귀여워 아유 이뻐라 그럼 얘는 주인이 만지는 것도 싫어해? 응 다 싫어해 진짜? 왜 이래? 에너지가 장난? 깜짝이야 미안해 만지고 싶어 너무 귀여운데? 내 앞에 있어 왜 나한테 있어? 원래 새로운 사람은 또 반기다 원래는 예전에는 엄청 안 반겼거든? 확실히 조긍이 듣는지 냄새 맡고 파악하고 있네 저는 무해한 사람이에요 귀여워 만지고 싶다 만지면 물지 마라 혹시 몰라서 푸시 좀 갖다 놓겠네 얘 내 무릎에 앉았는데? 얘 내 다리에 앉았어 만두야 만짐을 허락해 주면 안 될까? 강아지 유치원 가방도 있다니 오빠한테 간식도 아 귀여워 미치겠다 애기네 라벨링까지 했어 제 친구는 월급 못 받아가지고 다 강아지한테 쓴대요 맞습니다 만두야 여기 우와 와 약을 짜면 어떻게 생겼구나 약 처음 잘라봐 이게 무슨 영양제입니까? 관절 영양제랑 오메가3입니다 아침에 유산균 먹어요 안 기다리는데요?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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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 응 엎드려 아이치 박어 말도 잘 듣네 이게 순서가 앉아서 앉아 이쪽 손 공 손 손 이쪽 손 옳지 소 뿌이 빵 손 깎아먹고 싶은게 깎아먹고 싶은게 어 엎드려 인사 인사 자 지금만 만질 수 있다 맞아 깎아 없을땐 나도 만지지 못하지 아 진짜로? 지가 올 때까지 못 만져 억지로 안을라고 하면 그렇게 물어 착하지 안 착해요 아이고 이쁘다 아주 간식 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압렬하구만 이거 와 가는거 봐 그래도 이제 만질 수 있다 간저추가 조심하네 왜? 물리라고 이제 간식은 없어 만두야 근데 그냥 만질게 허락해줘 허락하지 않는다 와 입 들썩들썩 궂아먹어 입으니 너무 새끼 진짜 미워해 조심해야돼 이게 바로 K승질인가 제 욕허네 만두야 그거 할까 일로와봐 이거 하자 자 귀여워 와라 슈 슈 싫어. 무서워. 간식 없어? 네 손 먹으면 다 이럴 것 같아. 막걸리. 먹어보자. 우와, 언니 음료수 같아.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러게요, 오늘 아주 쫙쫙 붙네. 쓸은 없었다. 쓸, 가자! 없었다고 한다. 야, 그거 내 팬티 주머니야. 나눠. 자, 9점, 10점. 이미 피박이야, 2배야. 아 진짜? 아 진짜? 야, 나 몰랐는데 왜 알려줬어? 아니, 엄청 잘 붙네. 그러게요. 뭐지, 멋있냐? 슈퍼만 잘라구? 안녕하세요. 말투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한 번 작품을 녹여볼까 해서 한 적이 있었어. 우와, 여러분. 여기가 등촌 칼국수 본점이래요. 제가 등촌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에 본점이 있다는 거예요. 등촌 러버로서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없으니 대박이다. 강아지 옷 짱 많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태빙을 입어야겠지, 추우니까? 귀여워. 자기 옷은 단벌 신사인데 개 옷은 이만큼 있어. 와, 옷 진짜 많다? 귀여워. 아, 애기 옷 같아. 그치. 그래 자꾸 사게 되더라고.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만 4분의 1만 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일단 너무 좋네요. 수도권의 느낌. 생각보다 허수가 엄청 크네. 저쪽은 얼었고. 아, 진짜 너무 평화롭다. 진짜 잘해놨다. 여기는 전통 정원이래요. 봄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다. 아, 진짜 학달이네. 아, 그래야 돼? 아니, 어떻게 밖에 나오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집에 있을 때 뭔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니까 남들 보면 얌전한 줄 알겠어. 맞아. 세상 얌전한 게 있나 하겠어. 유튜브에서만 보던 곳이 여기네. 고양 고양이. 고양시. 강아지 제대로 하고 하네. 어, 다 맞네. 와, 여기 소욕함 호텔에 있는 싱킹 독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어, 벌써 강아지들 많다. 강아지 자리도 있어. 진짜 좋다. 귀여워. 너무 좋다. 풍선도 달아주고 너무 귀엽다. 아, 집어가 많네. 이거 자. 이거 자. 옳지. 막내. 옳지. Standise. 정밭 가오. 식구는 진짜로 잘 먹어야지 오늘의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다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넘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은 밀키 맛있어. 꺼불어. 오 맛있겠다. 에그 버거. 기다려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지요, 선생님? 보일 것 같은데. 벌써 와있네? 앤두야. 빨리 와. 귀여워. 자기 집이 어딘지 알고 있어. 항신역. 오프로 오래된 실망이 많고, 일부러 오래된 다른 저녁, 좀 더 금방. 이 시각을 가요. 공격은 이 시각에는 안녕! 아빠가 고기고, 또 인생, 가로운 Uhm,